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엔카운트당 사이퍼의 오늘 첫 무대 첫 산옥 무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대를 한번 또 사보겠습니다 어떡하지? 왜 저러지 말아 세상에 세상에 여기 맞아야 눈 들어봐 눈 들어봐 안녕 입시? 이렇게 한거 참가해 지금 나 긴장하나봐 더 하나 오늘 액 데뷔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화이팅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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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사이퍼의 안 끌려 엔카운트당 오늘 첫 녹화 끝났습니다 자 다들 한번 소감 한 번씩 말할까요? 한 번 한 단어로 말해볼까요? 큰일부터 그러면 대박 와우 귀엽다 귀엽다 안 끌렸다 시작 청량 멋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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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이제 남은 촬영 열심히 하면서 어디서든 안 끌리는 그룹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남은 음악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안 끌려 렛츠고 예이 오늘 처음 출발하고 두 번째로 해 두 번아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그래도 내일 일어날 때마다 긴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고요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게 아니라 긴장하긴 하죠 긴장하긴 하는데 이제 재밌어요 네 즐겁게 행복해서도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매일이 나도 I'm good I'm good I'm good I'm good 더 원하는 자들 지랄에도 다가야 돼 네 하나 스타이 찍히고 있어 저희 촬영이 여기 있어 빨리 시켜야 돼 지금 이제 드라이 리허설 끝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빨리 사태가 끝나서 관객석 확 이제 팬분들과 채우고 나서 한번 라이브 해보고 싶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고 네 또 한 번 더 왔어요 또 한 번 더 편지 알겠어요? 아쉽다 네 오늘 힘들다 오늘 하루가 안 좋아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네 오늘은 검은색 장갑입니다 털푸드 털푸드 털푸드? 털푸드 우리 집 강아지 털푸드 별이 여러분들 궁금하죠? 네 나중에 많이 올려드릴게요 탕이라고 한 명 더 있어요 여기 내 거 어? 쑥새도 있는데? 쑥새도 있긴 하지 우리 집에서 강아지 있어요 맞아요 한 저만한 강아지 있잖아요 어 맞아 크기가 저만해요 일어나면 한 이 정도 되나? 네 일단 여기 꼭 음악중심에 오면 찍고 싶다는 배경이 있었어요 바로 빨간색 배경 그 유명한 수많은 아티스트분이 여기서 사장님을 찍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 감성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주려고 또 힐들샷 이거 하나 좀 더 입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개성식이다 오 좋은데? 락스타 느낌 졸랄까 안녕 난 타니라고 해 안녕 난 타니라고 해 저희는 지금 여기 어디죠? 인기가요 인기가요입니다 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? 대구심 아니면 청순 귀여운 청순가루라는 얘기죠. 청순가루 청순가루는 오늘 제가 헤어 먼저 해드리고 있을게요. 저한테 그렇습니다. 오늘 머리 굉장히 깔끔하다고. 마음에 드세요? 네. 말 감사합니다. 어? 오늘도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현빈 씨와 휘 씨. 이거 뭐? 네이버야? 형도 발라줄까요? 뭔데? 어? 형 발랐네요. 맞다. 이쁘게 나오나요? 난 그거 한 번 할게. 휘 형 대신 제가 청초한 입술을 만들어서 오늘 좀 청순 가련한 아미 꿀렬 무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예. 오늘도 성공적 마무리. 네네. 한 번, 한 번 둘러? 예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기 어디죠? 여기는 심플리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이제 드디어 일주일이 끝나고 맞아요. 이제 다시 새로 돌아오는 일주일 차의 첫 음악 방송이잖아요. 일주일 차. 그렇죠. 소감이 어때요?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곳에 오게 되어서 신이 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일주일 해봐서 좀 어느 정도의 뭔가 카메라 찾는 부분 알게 되어서 카메라 찾는 곡 처음보다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긴장이 되네요. 맞아요. 알죠. 언제나 초심이죠, 초심. 초심. 오늘 한 번 심플리 케이팝도 잘 봅시다. 잘 봅시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희 방금 모태솔로 녹화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이제 남은 안 끌려 녹화 아무래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아직 모태솔로 형이 안 가신 케이팝이. 재밌게 했어요. 너무 재밌게 했어요, 저희끼리. 안 끌려도, 이어받아도 재밌게. 모태솔로 우리가 많이 없어서 맞아요. 했을 때 딱 재밌게, 신나게 해야죠. 어제 분명 케이팝이 이렇게 움직이라 했는데 또 내가 손가락만 움직여버렸어요. 아, 또 1주일에서 할래? 죄송해요. 이게 너무.. 3시간? 3시간? 오늘도 3시간 1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는다. 사진 찍을까? 여러분, 이거 제 다리 안 해보니까? 걸어보자. 이거, 이거, 이건 무조건, 이건 무조건 살려주세요. 이건 뭐해하지 마세요. 우리 연습했었는데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야,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.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,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무조건. 이건 꼭 살려주세요. 근데 진짜 오해할 만한 게 한, 스포츠인 거예요. 아, 제가 셀카 찍은다고 했었는데 방금 셀카 찍고 있어요. 아, 신따 사람은요? 저, 이리 와. 내가 줄게. 앉아, 앉아서 줄게. 저기요? 저기요? 복수하는데. 제 시절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제 삽이 후렴구 나오고 윙크를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윙크를 하고 이제 다양한 하트를 하려고요. 이제 꼬라탕은 할 거예요? 이게 나을 거예요? 이거 좀 컸을 거 같은데? 이것도 귀여울 거 같은데? 이게? 응. 카메라 촬영을 했어요. 한 번씩 해 볼까요? 짠 짠 짠 짠 예예예예예예 이렇게? 저는 원래 이거 베르소 박스 아니, 나? 저 뭐 택배. 아, 진짜? 뭐 택배. 뭐 택배, 막 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믜 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 아, 그거? 포즈해야 되는데 원래는 윙크할 때 이렇게 했는데 띵띵띵띵띵띵으로 하면 됩니다. 아, 그거? 꽂아야 되는데 원래는 영상 때 이렇게 하는데 이현재가 저번에 데뷔 쇼표에 대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쇼 저희가 왔습니다. Sniper 이제 2주차의 활동이 시작이니까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. 이제 입덕지캠이라고 볼 수 있죠. 오케이. 엔딩 포즈 가실게요. 하나, 둘, 셋. 원희의 엔딩 포즈 한번 따라해볼게요. 자, 하나. 어디 이빨 아파요, 형? 형, 뭐 씹어요? 우리는 드라이 준비 끝. 드라이 준비 끝. 예스. 저희 멤버들, 멤버들은 지금 드라이 리허설 모니터링 중입니다. 생방송을 하면 오늘 저쇼는 끝. 이 사이 촬영을 맞출 수 있도록. 이게 뭔지 아시나요, 여러분? 뭐?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떡할까요, 여러분? 힌트. 하나도 모르겠어요. 힌트 줘요? 네. 캐릭터가 아니고 동물인 거죠? 동물 캐릭터. 동물도 되고 캐릭터로 돼요. 맞춰보세요. 힌트 뭐예요? 고양이라고요? 이 정도만 해도.. 잘 그렸는데? 나 생각보다 그림 못 그리나 봐요. 오, 날 잡아당기는 사람. 너야? 이렇게만 자르면 괜찮은데 여기 추가되니까 뭔가 왜.. 오, 쉽지 않은데. 새로운 사람들을 찾았어요. 나 아까 있었잖아요. 근데 이거.. 나 아까 있었잖아. 너가 매라야? 여기가.. 너가 매라야? 도쇼의 담당자들이 뭐고? 이 구역의 담당자들이. 네가 그 유명한 사이포캠이야? 나이포캠이야? 너가? 넌 노, 휘캠. 너가 피야? 휘캠이면 우린 안 나와요. 나라 안 나와요. 구역. 마무리. 오늘 10시에 잘 거예요. 그래서 마무리는.. 내일 10시에 잔다. 자, 마무리. 마. 나이스. 무. 리.